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는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2. 100대의 독일 탱크가 내립지에 버려졌습니다. 3. UAE 장관이 마음을 바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 디펜스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한 마르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 대신 폴란드 육군 참모장 마시에이의 부온스키 소장이 축사를 맡았는데요. 신속한 공급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정부와 하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로템에서도 K2 흡표 전차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행 계약이 체결된 지 단 두 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한 한국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맞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 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전투차 IF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말일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숙 보루크를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숙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전투차 보르숙 보루크가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의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숙은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WP-1을 대체하고 해발된 보병전투차로 수륜량용이 가능한 경장갑차입니다. 보르숙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숙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집안이 튼튼한 곳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한 M1A 브람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집안이 약하고 도화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케이트 전차와 보르숙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영하는 제18기계화사단의 전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람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영하는 제18기계화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아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숙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바지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숙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학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의 릴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으로 불어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고병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시간동안 실전 배치는 끼냥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고병전투차 비프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즈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피프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피프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는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2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줌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처럼 애써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보병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영하여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흡표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하나의 생산기지가 이미 부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기가벨 명가 포기 라임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전투차 링스린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이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인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화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한화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점을 경쟁자인 라임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노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한화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 옴프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3개 업체로 추리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미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옴프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전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한화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라인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 의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치작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마르다 아이프백 때는 알고 보니 치작물자가 아닌 폐품을 모아온 고철다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축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사 없이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원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기한 내로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썰 수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해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만 짓고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적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촉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공,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에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트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단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 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펠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업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에 따라 타인은 올해 완제기 수출 예산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국다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구차 한국유예 2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유예에 대한 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식 소형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에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 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의 군사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탠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람에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람에어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부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영하던 무화 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금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입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선 무기 도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수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 인수 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육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 항공기 제작사 UAE 시식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치 뭔가 절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면적 적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탈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사망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북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한 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회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물어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극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측의 대럿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이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분량률 증가라는 업태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기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호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수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전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 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 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운과 달리 현재 생산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선 진북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 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려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북방 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섬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충동, 동남아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늬가 폭증하고 믿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램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 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압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비다. 뭔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